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시사용어 퀴즈에 대해서 풀어볼 시간입니다 우리 안이슈 문제 첫 번째 확인해 보죠 문재인 정부 25번째 부동산 정책이 이것을 발표했다라고 나왔어요 25번째라고 하게 되는데 사실은 시사적으로 최근에 나온 것만 리뉴얼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컸던 거 84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2.4 대책이죠 2월 4일 진행돼서 이제 됐었던 거고 부동산 공급 836,000호에서 서울에 있는 과열 지구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고려해서 이제 대책을 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번 게임스톱주가 폭두간 이른바 게임스톱 사태는 몇몇 해지펀드들의 바로 이거 선언 바로 뭐냐면 얘네들이 무엇을 해왔었냐면 공매도를 해왔죠 공매도 선언이라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내가 이걸 공매도를 치겠다라고 선언하고 들어온 자체가 이제 지금 떨어질 것 같다라고 협박을 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이 주식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 청천병원 같으니까 막 팔아야 되겠지 얘기가 들으면 근데 오히려 반대로 뭉쳐갖고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 뭉쳐서 사기된 케이스를 의미하죠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엔스 유니가 발표한 자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수준 완전한 민주주의죠 물론 이 기준 자체가 이제 이쪽에서 이 아이유에서 개발한 그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적 응향이나 이걸 봤을 때 충분히 이제 민주주의적으로 성장했다 물론 여러분 들으시는 입장에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이렇게 고려를 했었을 때 아니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수준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즉 국민의 말에 대해서 듣는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이제 월갈부하듯이 뭐 잘못했어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정식의 청구, 정식의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이제 그게 감안이 되고 하는 걸로 바뀌었죠 4번입니다 세월호 7시간은 재개했다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 명예의 선 기소됐다 산케이신문이네요 산케이서울지국장이었죠 이 산케이서울지국장 같은 경우 이러한 곳에 7시간 동안 의혹을 재개해서 하나의 룩보기사로 제시를 했었었는데 난리가 났었죠 5번 이천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사회적 거리 등이 2단계까지죠 이제 3단계가 되면은 하나도 못 가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3분의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죠 그래서 2단계까지는 가능한데 이제 이거 이상 올라가게 되면 3분의 1이라 줄여라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왜 이게 3분의 2에 해당하냐면 초등학교 1, 2학년 나오고 3, 4학년 그리고 5, 6학년 해가지고 반씩 나눠서 격주제를 하게 되고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나가게 됐었을 때 고등학교 1, 2학년이 격주로 오게 되니까 3분의 2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2단계에서 2.5단계 상승을 하게 되면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1, 2학년이나 이게 아니라 1, 2, 3학년 하나씩 이제 나가거나 4, 5, 6학년 하나씩 이렇게 해서 거의 3주에 한 번씩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잡혀가는데 이후의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이것은 화폐가치 하락을 대비하기에 일정한 가치를 갖는 상품들을 구매해 보유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때 인플레이션 해지 현상을 얘기하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인플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화폐가치가 이렇게 적은 상황에서는 돈을 넣어두는 것 자체가 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7번 공통의 정책 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동반자 그래서 수레 수레바퀴와 수레 안에 있는 그 중심층 링크층을 연결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반자라고 표현하지만 같이 왔을 때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연결하는 그 안에 있는 핀 같은 걸 얘기합니다 린치핀에 대한 얘기죠 린치핀이라는 건 여러분이 상용해서 써도 되겠죠 우선 집단 내에서 이제 90점이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리더적이라기보다는 둘을 완화해서 잘 조절해 주는 역할이고 어떤 집단인지 필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8번 기업이 사회활동 벌어든 현금에 각종 비용 빼고 남은 잔여 현금 흐름이라고 나왔어요 삼성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넣었을 때 삼성에서 배당금에는 특별 배당 증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알려진 용어죠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이제 잉여 현금이란 게 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남은 데는 이윤을 잘 남기거나 잉여 현금이름이 크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 자체가 이제 이 한 걸음의 흐름을 보고서 여기가 이제 얼마나 이제 그 이윤을 많이 창출하고 이제 그것을 알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란이 한국 캐미어를 29일 만에 29일 동안 뭐 했었죠? 납부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란 혁명군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29일 납부를 해서 선언을 이제 풀어주게 된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조선이었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이런 혁명군에서 공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배를 이제 납부를 하게 됨으로써 나타났던 현상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신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이권에 대해서 이제 일반 민간인을 상대로 인질로서 이제 협박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매우 악질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10번 식육의약품안전처가 셀트리의 코로나19학초제 레키노나주죠? 원래 이 레키노나주까지 써주셔야죠 레키노나주인데 이게 그 일반적으로 이 셀트리얼이라는 회사 자체가 마이오시밀러 회사예요 마이오시밀러가 이제 어떤 신제품을 만들기보다 그 유전적으로 굉장히 비싼 약품에 대해서 유사약품을 개발해서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셀트리얼이 이제 백신보다는 이번에 치료제에 더 강점을 뒀었죠 그래서 걸린 사람들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었고 아마 백신을 다 맞고 났게 돼서 코로나가 남아있게 된다면 이 셀트리얼의 발전 상황은 꽤 커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약 자체가 아직까지는 고위험군한테만 주고 있는 실정이고 왜냐하면 이제 임상실험이 완벽하게 끝난 상태는 안 된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이제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네, 카카오 창업자 이분 자신의 이상 절반의 사회문제에 기부하겠다라고 해서 물론 이 기후방식에 대해서는 뭐 이후에 어떻게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재산에 대해서 지금 기부한다라고 의지를 보였던 건 대단하죠 김범수 의장이죠 자, 그 다음에 코트라는 각구의 탄소 국경세에서 이것을 확대할 것이라 분석했다라고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확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존재를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그린 이펙트라고 하죠 이제 환경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은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E, 그 다음에 S, G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관련된 것들 소셜과 엠버너먼트와 가버너먼트에 대해서 이런 환경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탄소 국경세라는 게 뭐냐면은 일종의 이제 환경에 대해서 오염을 시키지 않고 환경 친화적인 것들과 관련된 제품들만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녹색 교육에 대해서 나왔네요 결국 이 녹색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녹색 규제 여기서는 이제 확대하는 거니까 국경세에 대한 규제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녹색 규제를 한다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 환경과 친화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구매를 하겠다 예를 들어 이전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은 착한 무역, 착한 경제였죠 그러니까 착하다라는 게 어떤 인권에 해치는 거나 그런 상품에 대해서 경계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전 환경까지 고려함까지 확대가 돼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3번 핵 보유국들이 극복정치관리재산국에 이양하는 금자는 조약이네요 조약이니까 MBT 정식으로 쓰자면 핵 확산 금지 조약이죠 그래서 저에게 이제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도 시사적으로 출제가 잘 됩니다 북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 여기서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14번 푸틴의 부정부패를 폭로한 여기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처해졌다 그래서 지금 이제 뉴스로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나왔죠 정말 최근에 지금 3월달 돼서 이분이 이제 갔는데 이 감옥이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정말 진짜 이제 인권의 압살이 시작되는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치소하고 감옥이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금고용에 들어간 것과 구주되는 것과 위치가 다른데 이분이 갔던 감옥 자체가 굉장히 끔찍한 곳이래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리발링 이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알렉산더, 이 사람, 이 나발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가 어떻게 보면 푸틴에 대한 반세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성징적으로 여기에 가게 된 건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자면 푸틴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저항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성을 안 써서 나발리 정도만 기억하기 충분할 겁니다 자 15번 이것은 일본군 위안군 모집에 강제한 게 있다 인정하는 것은 일본 정부 공식 입장이 담긴 다마였다 인정을 했다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꺼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됩니다 고노 다마 문에 대한 얘기고 이제 후기 우파 정치인들 입장에서 이것을 또 부정하는, 뒤집으려는 그런 시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적어도 일본군 내부, 일본 정치인들 내부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생각이 제대로 바뀐 정치인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16번 구매 책임자 상대 신규 주문 생산들을 전사해 경기도항 지표로 사용되는 것 자 이게 우리가 이제 PMI라고도 부르고요 일반적으로 구매를 한 데서 미국이나 50이 넘게 되면 그 지역,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경기가 확정되고 있고 투자할 가치가 여러 개 있다라고 한다면 50 이하로 된다면 굉장히 희청희청하고 있다라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 PMI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 한나라의 경제 자체를 판단했을 때 기본적으로 구매 책임자 상대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실물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17번 이것은 무리를 지어 여행하는 상위 슬레이자들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단어를 뜻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이민자 행렬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나 이제 차박을 할 때 쓰는 자동차도 있죠 잠재한 데도 있고 운전할 때도 있고 한데 캐러벤에 대한 얘기죠 이 캐러벤 같은 경우는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뭐 방역만 잘 돼 있다라고 한다면 외부와의 접촉이 없고 자체적으로 이제 그 안에서만 자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통행된 거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아직 이용을 못 해봤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도요 아웅산 수치 미양마 국가고문은 여기로 구금당했다 이제 아웅산 수치 같은 경우 지금 뭐가 되면 크레타예요 군부 크레타가 발생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제 크레타가 있어서 박정희 정권이 나타났던 시대와 비슷합니다만 그것도 있었고 약간 이 사우네 형태는 518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로잉야 쪽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탓에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었고 사실 아웅산 수치가 이때 결단을 해줘야 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내부적으로 거의 힘을 잃어버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대형 포탈사이트 네이버가 16억 만에 이것을 폐지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봤을 거예요 실검이죠 실시간 검색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실검이라는 것이 네이버 입장에서도 많이 거르고 이제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어떻게 실시간 검색어에 조작이 가능하다고들 하죠 이제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이용하고 뜰 수 있는 방법들을 수도 없이 연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실검에 대해서 없앴습니다 폐지를 했고요 20번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받은 시켜서 친환경 자격자 수소차에 대한 얘기죠 지금 이제 뭐 현대 같은 경우도 토요타 미레이나 우리나라 엑소 같은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거의 개발 단계에 대해서 거의 완성 단계에 다다랐는데 가격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을 쉽게 충전할 수 있냐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 이동했을 때 우리가 충전 시절로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이 차를 이용한 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21번입니다 양해원형 더불어민주의 산업은행의 공정의 골자로 한 이것을 제출하였다라고 나왔어요 개정안에 대한 얘기죠 바로 뭐에 대한 거 김민숙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김진숙법이라고 부르죠 한국산업은행에서 이제 개정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고용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자 이렇게 됐었던 그 법 중에 하나고 지금은 이제 제안이 돼서 거의 다 통과될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 이름 달고 나오는 법들은 조금 시사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22번 프랑스군이 2013 8월부터 진행된 이슬람 문화의 대응 작전 바르칸이죠 이 바르칸 작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이슬람 세력을 없애겠다고 하죠 프랑스란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력에 대한 과시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게 프랑스가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그들이 얻게 되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 문제도 있습니다 23번 거주자와 비거주 간의 금료와 임금이 또는 투자의 댓글은 배당금 차액을 기록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차액을 기록했을 때 우리가 외국당에서 벌고 오는 한국인 근로자와 외국 회사 가서 벌고 오고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한국 회사에서 벌어가는 것 중에 하나 본원 수지죠 본원 소득 수지 골든 그루브상 후보적이 함께 이민과정계를 읽는데 외국어 영화상 후보로 지명돼서 이제 난리가 났었죠 위나리에 대한 얘기 거기에 대한 반발로 수많은 영화가 제외해서 상을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일보대연필이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바뀌었죠 이건 뭐냐면 너희랑 안 친해 라고 하는 거 이제 친 거 아니야 라고 한 것 중에 하나고요 엘자하고 SK 상대로 한 역이 배터리 전쟁이네요 그래서 미국 무역위원회에서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이제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둘 간에 어느 정도 금액에서 합의가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이 그 다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못 다뤘던 시사영어 브리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시면 하루 60분 아침을 여는 순간 6단계에서 나왔어요 바로 뭐냐면 2016년에 이제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로 되고 각 외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조금 유행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데요 아침에 일찍 안에서 기록하기 5분, 침묵 10분, 독서 20분, 확신만 10분, 운동 10분, 시각화 5분 뭐 예를 들어 가볍게 물 마시기 같은 것도 있고 스트레칭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죠 어떻게 보면 지금 2030 중심으로 이전과는 달리 아침에 조금 더 일찍 가서 자신의 생활을 좀 더 가더듬을 수 있는 이런 건데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나이가 좀 더 들면요 일어나기 진짜 힘들어져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전에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일을 안 하고 놀아서 힘들다 이건 좀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이제 미라클 모닝이 아침에 일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진짜 미친듯이 일을 하면 눈이 떠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겨내 이런 건 정말 가혹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중에 하나고 가시덕 되게 예쁘죠? 이제 스텝에 대해서 침묵 10분이라고 하는데 우리 멍때림하고 좀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니커테크라고 나와 있어요 스니커에 대해서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 어린 소년이 이제 이것 때문에 큰 소득이 없지만 한국에도 실제로 이런 사람들 많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정영진 회장 같은 경우 이 스니커를 거래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이제 만들어주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식과 공통점 차이점인데 주식은 이런 돈이 필요한데 스니커는 이제 10만 원부터 가능하다 뭐 더 저렴한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한정판 같은 경우 이게 나중에 이제 가치가 높아질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나이키, 아디라스 이런 데서 줄 서서 구매하고 이러한 것들을 사게 돼서 이제 나중에 가격이 비싸게 지면 되팔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이라고 나왔죠 이제 번개장터에서 이렇게 되고요 월간 30개 이상 되게 되는데 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게 되는 거고 운동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발모양이 독특해서 신는 신발이 정해져 있기도 하고 약심은 이런 거죠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가치 판단이 가능해야 될 텐데 제가 그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스니커라고 한다면 이게 미국에서나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거보다 더 유명한 샤테크죠 샤넬로 이제 재테크한다 그래서 샤넬 제품이 나중에 가격이 비싸지게 되니까 미리 구입을 해서 나중에 비싼 가격을 파는 것들 이것도 비슷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루다 나와 있죠 지금은 이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슈가 굉장히 커졌었고요 이루다가 인공지능으로서 이제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일종의 스타트업 기업에서 이제 이루다를 하나 만들었는데 회사 이름이 에스케터랩이라고 하죠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방치했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루다한테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화를 할 때 대화학습을 시킬 때 마치 이제 성적인 표현이나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제 자꾸 입력을 해서 학습시킴으로써 이상한 용도로 쓰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죠 한국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혐오 차별 발언이나 욕설 같은 걸 가르쳐가지고 이게 필턴 없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됐었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지금 차 안에서 이제 자고 있는 모습 보이죠 아기들 이렇게 하고 하게 되는데 물론 이게 차박이라고 합니다 약간 큰 차에서 이렇게 된 것 같고 뭐 카니발급이죠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됐었는데 차 안에서 이렇게 낭만적으로 자는 모습 사실 캐러반 같은 거 이제 달려있는 거 막 이런 게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이 정도 사이즈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있네요 예 보니까 차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 서로 간의 어떤 접근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본인의 차 안에서 이렇게 숙박을 하게 됨으로써 어떤 낭만을 즐기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일종의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단순히 잠을 안 자고 오면 차에서 잠만 자고 오는 게 그냥 놀고만 오는 차 크니? 같은 것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고 SUV 같은 것도 RV나 이런 차량에서 보통 이런 걸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모아웃입니다 모아웃 보이면 사진 보니까 되게 불쌍해 보인 분이 이렇게 있었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워크아웃 이게 완전히 그 이제 완전히 막 소진된 거예요 소진돼서 번아웃 증후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이 모아웃은 맨날 똑같은 일하고 맨날 반복적인 하고 일은 하나도 재미없지만 돈을 벌어야 되는 거 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모아웃 되면은 동기부역 체계적 관리 시장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걸 하게 되고 쉽고 단절한 업무 실제로 우리가 취직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한 스펙과 능력을 갖춘 친구들이 많이 있죠 막상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과 저는 일관 관계없는 굉장히 단순 업무 반모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모아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게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증후군이라 얘기하기 힘들지만은 거의 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거의 40%가 겪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큰 것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이들의 능력을 잘 관리하는 관리 시스템이나 동기부역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어지겠죠 번아웃에서 이제 모아웃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다라는 것에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K자 회복 개념 나와 있습니다 K자 회복이라고 해서 이러한 경제 양극화가 굉장히 커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대봉세를 합니다 근데 중앙은행 경기부양에서 올리게 됐는데 기술기업, 대기업, 부위층, 화이트컬러는 잘 살아요 하지만 민간기업이나 소기업, 중소영세업자들 같은 경우 살기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K자 회복이라고 불러서 이제 지금의 어떤 정책이라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비꼬는 것 중에 하나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소기업이나 빈곤층 이런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경기부양책의 혜택을 가지고 가는 것은 오히려 저렇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되고 사실은 이게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 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변화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죠 자, 클래시 페이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고급하고 진짜하고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었는데 클래시 페이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비건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낫다는 가짜 상품이라고 나와 있죠 가짜가 더 비싼 경우 이제 비건 식품 보게 되면 채식으로 만들어서 고기지만은 실제로 고기 식감과 고기 느낌을 드지만 고기가 아닌 채소로만 만든 건데 거의 더 비싸요 식물성 고기, 식물성 소세지 같은 거 실제로 사서 먹어봤는데 굳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맛이 없다는 아닌데 조금 다른 맛이 나긴 합니다 이런 것 중에 하나고요 VR이나 AR 시장도 비슷한 케이스 중에 하나죠 VR 시장도 우리가 가상 현실에 대해서 실제 체험한다라니까 이런 가짜 상품에 대한 얘기고 페이크 쉬머 가짜 상품을 선호하는 경우 중에 하나 있습니다 뭐 이게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제로 콜라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설탕 맛에 준하는 그런 단맛을 이제 표출함으로써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먹는 경우가 있죠 네, 여기 보면은 쓰레기만큼 재채감사는 밀키트가 낭인 숙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밀키트가 실제로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쓸 때 남기는 쓰레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식 쓰레기는 별로 없는데 그 밀키트 포장을 보게 되면 깨끗하게 한다고 이제 포장하고 플라스틱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한 번 이거 할 때마다 나오는 이제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밀키트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바로 요리할 수 있는 재료이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뭐 맛집이나 이런 데 거를 집에서 직접 이제 해먹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대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대량으로 무언가를 사기보다는 단순히 이제 딱 이제 먹을 만큼은 딱 하기 때문에 남는 재료가 없다면서 음식적인 측면에서는 좀 좋은데 보다시피 나머지 쓰레기들이 많이 많다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밀키트의 편리함과 한편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on the extension of the year, new start to achieve the Russian Federation 이 new start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new start 정책에 대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됐냐면 핵무기 통제 조약을 한 거고요 여기 보면 러시아하고 이제 미국하고 두 개가 손을 잡고 이렇게 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핵무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다른 NPT를 통해서 많이 막고도 있지만은 가장 대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가장 많죠 그래서 전략무기 감축 정책에 대해서 두 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문구를 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모여서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는 이거 말고도 뭐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도 감축을 해야 되고 이게 줄어들게 되면 사실은 이 국방비에 들어가는 게 우리 생각보다 상상을 쳐라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new start 나오게 되면 단순히 new start 기업이라고 해서 벤처기업에 대한 스토리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네요 테슬라 주식 사서 100만장 다 됐습니다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테슬라 그 주식을 구매하고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테슬라 밀려내요 이 사람이 아마 본 게 굉장히 컸어요 몇 십억까지 20몇 원인가 이렇게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테슬라의 700% 이상 상승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의 서학개미라고 부르죠 테슬라 같은데 미국 주식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 많이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고 동학개미 서학개미 구만전자 뭐 이런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오르는 주식이나 이런 거에 투자했고 갑자기 이제 돈을 번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주식의 몰빡에서 투자하는 사람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이 테슬라가 성공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현혹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주식을 투자하기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볼 문제죠 자 할메니얼 나왔습니다 할메인만 할메니얼 그래서 사실은 밀레니얼과 할메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는데 할메인맛이라고 나왔죠 흑임자 열풍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이전에 팥 같은 거라든지 뭐 이제 호박 같은 거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이제 신세대들의 맛은 아닌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하나 먹히게 되면서 이러한 그 쑥이 들어간 음식이라든지 뭐 흑임자 라떼 이런 것도 하나의 상징적이고 흑임자 그 뭐 있었죠 투게더가 이제 나와가지고 한번 말편해 뭐 일시적으로 이제 유행을 했을 뿐 실제로 먹으니까 애매했었어요 그래서 베스키 라비스에서 나온 거의 크림서부로 같은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할메의 맛이란 게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맛이고 항상 먹기보다는 이제 간편하게 가끔 먹기는 굉장히 좋은 거죠 달고나 라떼도 비슷하다? 랑 비슷한가? 아무튼 할메니얼이라는 표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그림상으로는 여러분 판단하기 힘들 텐데요 지금 현실상에 대해서 지금 저 안에 가게 되면은 뭔가 힘을 얻지만 현실은 시궁창인데 저기에 가게 되면 우리가 뭔가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종의 가상과 현실이 융합돼서 어떤 초현실 세계처럼 보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게임을 많이 하신 분들은 게임 속에서 이제 모습과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차별을 못 느끼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일종의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거 초현실 세계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것이 현실인가 아닌가에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제 그 뭐 LG라든지 각 기업마다 이렇게 만들기도 했었고요 뭐냐면은 가상 인간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기엔 진짜 실제인과 똑같은 모습이긴 한다면 이 사람이 전문 CG로 만드는 가짜 인간들이고 그들이 이제 홍보도 하기도 하고 마치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이제 표출하게 됨으로써 있는데 예전에 우리 아담이랑 갔었는데 그때는 완전 CG 느낌이 강했으면 지금은 뭐 거의 사람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살코기 세대라고 합니다 이 살코기 세대라고 한다면 실제 뭐 살코기를 선호한다 이게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해서 필요 없는 건 제외하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죠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배제하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혼자 고기 먹고 앉아있는 게 행복한 세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받고 이게 잘못됐다 뭐 한다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죠 이들의 취향일 뿐이고 이러한 관계가 사라질수록 불행한가 오히려 이들은 이걸 통해서 행복을 찾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79,009%가 혼자 보내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아마 입장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겠죠 또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이런 앰프세들의 입장에서 예전에는 이들이 포기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게 포기라는 개념이 있는 이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떠다난 행복이다라고 부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나쁘게 보지 않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데 대해서 3차 관계라고 그러죠 인터넷에서 만나는 관계를 제외하고는 조금 비추현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들의 삶은 괴로운 상황을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또 다른 문화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코기 세대 20대들에 대한 얘기고 어떤 거리두기를 하거나 거리두기가 아니라 어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굳이 두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문화 넷플릭스 증후군입니다 넷플릭스 증후군 저도 이래요 막상 생각한 거 많은데 의욕을 잃는 현상 작품을 보는 시간 매년 자체를 보는 시간이 길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많은 것들이 날되어 있다 보니까 정보 용서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넷플릭스를 보다 보면 내가 어떤 것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거 유명한가 말을 했는데 막상 틀어서 보려면 우리가 재미있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우리가 선택하는 가운데 또 다른 콘텐츠들이 올라오고 막 나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메뉴라고 뭐 볼지 지지고 다니는데 30분 하나 골라서 틀었는데 2분 보다가 아닌 것 같아 다 실러들어서 또 고르고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쟁이라기보다는 콘텐츠를 찾는데 이렇게 되고 이거 지금 제가 전에 가르쳤던 학생이 되게 신기한 게 있었어요 뭐라 뭐냐면 그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어떤 게임에 딱 들어갔을 때 게임에서 그 캐릭터를 꾸미는 게 커스터마이징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4시간 투자하더라고 그리고 만들러 와서 게임을 안 해 얘 목적은 뭐냐면 그걸 꾸미는 게 목적이더라고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잘 돼 있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일찍 목적 전체 같기도 하고요 선택 장애 같기도 한데 이게 지금 독특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후군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심각하다라기보다는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죠 막상 어디 이제 음식 같은 거 먹고는 선택 장애가 난 있어라고 하는데 그게 또 다른 행복일 수도 있어요 사이버 먼데이 이제 블랙프라이데이가 제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추석 함선을 다음 주 월요일날 이걸 해갖고 사이버 먼데이가 있게 되는데 이때 엄청나게 싸게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11월 마지막 목요일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날이 되는데 이때 되게는 미국 시간 12월 20일 엄청난 세일이 이루어져서 국제적으로 이제 막 진짜 엄청나게 많이 팔리게 됩니다 이때 줄을 기다리고 막 블랙프라이데이 아침에 와서 줄 사갖고 막 물건 집어넣고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클릭해갖고 바로바로 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지금 새롭게 나타난 데이 중에 하나죠 레딧입니다 이 아주 쉽게 설명드렸는데 DC예요 DC인사이드 보시면 돼요 이게 미국 DC인사이드인데 미국에서 가장 대형 커뮤니티고 미국 인생에서 SNS랑 레딧을 안 하는 게 인생의 성공자다 할 정도로 여기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 마스코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 레딧을 활용해서 수많은 마케팅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여기와 결합해서 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이 레딧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한국이 이런 어떤 마케팅적인 면에서는 좀 더 진화되고 발전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이 대형 커뮤니티 한 사례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산업의 세 종류입니다 화이트바이오가 지금 나왔죠 에너지 환경 분야 해가지고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린바이오도 있어요 이름에서 벌써 느낌이 오죠 농업 실력 분야에 대해서 가요적인 것 GMO에 대해서 유전자 변화장분이나 종자개략 스마트팜 같은 걸 통해서 많이 하는 것들 스마트팜도 우리나라 남대에서 선도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남은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컨테이너 컨테이너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스마트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수출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레드바이오 보건이나 의료 분야에 대해서 바이오 영품도 굉장히 우리가 발전해 있죠 실제로 이러한 식물자원으로 만들어서 나는 화이트바이오도 있지만 그 외적인 것들이 바이오 산업들은 지금 무궁무진하게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지금 정부 입장에서 여기다 투자한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통해서 이제 그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냐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것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이후에 요새 나오는 문제들 어떤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 퀴즈 뒷부분들에 있죠 퀴즈가 아니라 실제 이제 문제들 상식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번 상식 문제는 1월 달에 비해서 약간 이제 뽑은 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문제들의 수준 자체가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이브하고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하시고 우리 쪽 이제 시대고시에서 준비한 문제들도 중요한 문제들 많이 있으니까 미리 풀어보시고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확인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생